플레이 두우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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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마이볼 마이볼 아니 저 자식들이 야 왜 나빼고 놀아 일을 와 일을 와 가까이 오면 신고할 거야 해봐 이씨 아빠 귀 처리 좀요 오케이 아들 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아빠와 아들 네 아빠와 나입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죠 초등학생이 하는 게임치고는 약간 잔인한 장면들이 연출되긴 하는데 흠 막상 보다보면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아요 어릴 땐 끝까지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이제 어른이잖아 네 오늘은 엔딩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인스트럭션 한번 보고 갈게요 A가 잽이고 S가 스트롱 어 조작키는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아 근데 콤보가 또 있구나 아 어릴 때는 콤보 되게 잘 넣었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럴 땐 그냥 몸으로 뛰면서 배우는 거죠 네 보라돌이 출전해보겠습니다 동네 접수하러 가보자 어이구 아버지가 빠꾸가 없으시네 네 일단 키 한번 눌러볼게요 A가 잽이고 뭐야 이거는 그리고 S가 풀 수임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시간 없으니까 5분 컷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얘는 왜 혼자 있어 인마 앉아있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둥실둥실 야 일로와봐 형이 말하는데 어딜가 인마 일로와 일로와 마이크스 일로와 너는 내 콤보 연습용이 돼야겠어 아 죽어버렸네 모래성 밟아버리고 어 이거 LPG 이거 쓸 데가 있을텐데 아씨 깜짝이야 니가 골목대장이야 일로와봐 바로 그냥 던져버려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아 그래 남자는 맨주먹 싸움이지 일로와 덩치만 커가지고 운동도 상체만 했어? 다리는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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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 잽 어퍼컷 이씨 일로와 아아아 아 한대정도는 맞아주는거야 원래 일로와 어이 잠깐만요 집중 좀 집중 좀 할게요 어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 야 이 새끼 나도 어퍼컷 인마 나도 나도 일로와 일로와 겹쳐버려 이씨 아 괜히 왜 안죽어 피 없잖아 아 일로와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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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지막 막터 컷 아이 쫄따고는 낄낄빠빠 해라 갈 길이 뭔데 이 자식이 이씨 너 아까 왜 형 맞을 때 막 구경만 했어 어 싸움 말려야지 대답 안하지 토미 무슨 분홍 소세지같이 생겨가지고 이씨 넌 뭐야 이씨 친구가 막고 있는데 구경 났어 임마 이씨 끼리끼리 논다더니 이거 방관지야 임마 일로와 넌 둘다 쌍으로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씨 오스무슨 편의점 비닐봉다리 같은 거 입고 어 누가 사줬어 이거 아 어디가 서로 힘빼게 진짜 얘도 구경하고 있네 일로와 척 척하면 척 그냥 어 도망가듯 아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일로와 누가 비겁하게 헬멧 쓰고 오를 로날드 너 일로와 너부터야 아이 걸리적거리게 나와 임마 넌 박치기 공룡이야 일로와 아 형 시간 없다고 임마 아니 근데 벌써 죽겠는데 나 아이들이 너무 많아 너부터 죽여야겠다 척 일로와 하는 척 너부터 덮치기 로날드 일로와 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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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빠샤 엘 아아 게임 못 깨로 너부터 죽이고 간다 일로와 너 우리 아빠 나타나면 끝장나 임마 터틀 뭐야 너는 거북이야? 야 서로 한 대 남았다 일로와 남자의 성부를 보자 아 잠깐만 잠깐만 에이라잇 아아 왜 안 죽어 컷 임마 컷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야 쫄다고 터틀 죽이고 어 척 죽이고 오케이 이 동네 접수했습니다 아주 수업시간에 축구하고 난리가 났구만 너 뭐야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해놓고 축구를 하고 있어? 너도 대답 안하지 뭘 막으면 용서해줄게 에라 이 쓸모없는 녀석 나와 임마 너네도 똑같아 이 친구가 막고 있는데 죽여놨어? 앞에 태극기 형제 딱 기다려던 앤 내가 아주 오늘 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이거 허 새끼 이때라 싶어서 공을 가져가? 어우 야 한팀 끼리 팀워크로 한 반에 덮치던 거 해야지 얘네는 뭐 한 명 죽었다 싶으면 공을 가져가려고 그러네 일로와 너 일로와 야 파랭이 눈치 보지마 아 쟤 뒤에 뭐야 이것 봐라 어 이때라 싶어서 골을 넣었네 일로와 야 방금 골 넣은 놈 누구야 일로와 너부터야 임마 너부터 아 뭐야 이건 좀 나와라 나와 어 한 15년 전에 스카웃이었어 요즘 애들은 선배를 봐라 인사도 안하고 그 무단횡단 해 너넨 치열하 그냥 일로와 너는 뭐야 무단횡단 해도 돼 안 돼 어 저렇게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? 어 어 어 어이구 아 미안하다 자 너도 고통 없이 빠르게 보내줄게 알아서 다 죽어 주는구만 내가 할 게 없냐 할 게 아무나 나와봐 어이C 뭐야 이거 팔잡이 시도 입은 양반이 매너 없게 그러면 안 되지 차에 치열했네 안 죽었어? 양봉 내놔 나 입게 나는 빤스도 없이 벨트 하나만 매고 싸우고 있는데 별것도 없는 놈들이 너네 말고 대빵 데려오라고 대빵 어 시시해서 죽겠어 어 뭐야 이거 살아나냐 자 자동사냥 엉 마무리는 내 손으로 해줄게 일로와 음 혼자 한다고? 알았어 잘가 마리오 여긴 왜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이 많냐 아 나와봐 아빠도? 아빠 아빠 여기서 뭐해 누구 아빠야 아 스펠링이 틀리구나 죽어 임마 그럼 나와 넌 뭐야 마더야?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몰라 그냥 죽어 나와 형 지금 화 많이 났다 어 공놀이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뒤에 뭐야 너는 이름 뭐야 이제 얘부터 처리하고 가자 일로와 좀 안 맞아 어 도미닉? 사이몬 도미닉이야? 야 일로와봐 랩해봐 랩 잘하면 살려줄게 사이몬 나와 어 이건 쌈디에 대한 모욕이야 인마 일로와 죽어서 연습해라잉 너무 시시해 어 이거 보이기만 해봐 아무나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것들 봐라 어? 무면허로 고령학생이 일로와 너 면허증 내나봐 어? 춥법도 얄짤 없어 인마 아 네 몸풀기였구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게인 일로와 이제 안가준다 지금 바로다운 너 거기서 기다려 한놈 더 일로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몰이야 이거 아니 이거 화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반응속도야 이거는 그냥 보이면 오 딱 제 앞에 일직선으로 왔을 때 존재하려거든요 지금 내려 인마 트랙터 없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바로 빨리 치워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약간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한다 네 다음 보스는 어떤 보스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구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아씨 새끼 이거 나오라고 머리 누가 어디서 파마를 이렇게 한거야 컷 인마 컷 어 근데 여기까지는 처음 와보는거 같은데 어릴때도 와본 기억이 없긴 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못 맞추는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추기가 어려워 애들을 얘네가 그냥 일직선으로 뛰는게 아니라 계속 대각선으로 뛴단 말이야 어 잠깐만 좋다 좋다 어 세명 한번에 그냥 보내버려 저 뒤에 도망가는 애 누구야 어 친구들 싸우고 있는데 혼자 도망가? 넌 좀 나와봐 너는 벤 아까 그 자식 어디갔어? 어? 머리 피 흘리고 있는 애 야 이번 스테이지는 센 애가 하나도 없긴 한데 물량 너무 많다 어 빨간머리 앤 왔어? 너 조금만 기다려봐 아 진짜 애를 맞네 나와 나와 로저 뒤에 너 이름 뭐야? 너 뭐냐고 쇼? 진짜 쇼킹이네 나와 자 이제 메인디쉬 너 일로와 일윌 누가 이름 그렇게 지으래 머리는 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래 어? 말해봐 어디서 했어 머리 어? 나한테 맞았어? 피 난거라고?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아 다 나와 빨리 덤벼 뭐야 얘 또 나와? 어 뭐야 얘 뒤에 저 닌자 쟤는 어 나 가스통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이거 저 아이씨 나와봐봐 야 오토바이 저거 어떻게 부수지? 아니 뭐 던질만한게 없어 맨손으로 되나? 아이씨 안될거 같은데 와 봐 뭐야 이거 되네 일로와 일로와 이제 너네 아무것도 어우 야 닌자 이거 쎄다 아 뭐야 이거 이거 피할 수가 없는데 아아아 오케이 그냥 쉴 틈을 주면 안돼 그냥 가까이 가서 아아 아아 야 잠깐만 잠깐만 한명씩 덤벼라 한명씩 아 이동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버릇이 없지?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자 일로와봐 한명씩 한명씩 데려와 한명씩 그래 일로와봐 오 이거 친구까지 차버리네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떼야그러냐 이거? 이거 애들이 안맞아 오 오케오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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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걸 쏟아부어 오 가까이서 애를 날아라 아아 말도 안나오네 오케 걸렸어 인마 너 한명 걸리면 끝이야 너 절대 안내려보네 어 야 잠깐 가지봐봐 가지봐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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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한명 컷이야 너만 이제 없애던데 일로와 어? 피도 없는데 자꾸 짜증나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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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끝났어 쫄따고 치우고 가면 돼 조씨 뭐야 일로와 영국남자야? 야 너 친구 더 없지? 너만 끝나면 돼 일로와 편하게 보내줄게 그래 사람들 안보는데서 뭐야 저거 야씨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나 진짜 처음봐 쟤는 어 일단 힐팩 먹었고 총 들고 있는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어 총소네 내가 봤을때 가스통 일단 이건 다 맞춰야래 무조건 아 딜은 별로 안박히는데 아 아 아 아 야야 총은 반칙이지 인마 일로와 일로와 너 가까이서 내가 때리면 뭘 할건데 뭘 할수 있는데 어 이름 썬칩이야? 어 썬칩 이씨 과자야? 어 야야야 비보이 뭐야 이거 비보이 뭔데 씨 자식 좀 놀아봤나본데 여기 금목걸이 얼마냐 그거 머리차고 있는거 아 아 아 아 야 야 총 쏴 아 야씨 어 잠깐만 집중 좀 집중 좀 할게요 일로와 야 이거 눈치싸움 야 아 아 씨 아 나아 너는 아니 펀치를 날리는데 안맞아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되나봐 정면에서 오케이 걸렸어 일로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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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 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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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딱 걸려 아 아 아 와 진짜 잘 싸운다 쟤는 표정 안풀어? 표정 표정이 그 그 일본 그 할아버지 아세요? 그 예능에 나오신 분 그분 닮았는데 아 야 근데 툭은 진짜 사기다 야 잠깐만 얘 진짜 죽겠는데 오케이 머리 배 어? 일로와 일로와 초월했어 일로와 아 아 아 야 나 죽겠다 야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니 몇 벌을 때렸는데 안 죽는거야 이번에 못깨면 유튜브 잡는다 일로와 목숨 걸고 한다 괜찮아 피 많아 천천히 해 천천히 자 거리 조절하면서 총 쏠 툼을 주면 안 돼 그냥 어 쉴 새 없이 몰아쳐 자 가스통 하나 날려주 아씨 자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게 이제 방심하게 해놓고 구석으로 몰아넣고 때리는 거지 원투 원투 어 아 팔이 너무 짧아 근데 뭐라 그리 좋아 좋아 이번판 느낌 좋은데 썬칩 지금 당황했어 아까 전판이랑 달라 지금 내가 어 집중해가려니까 침착하게 할게요 피하고 어 좋은데 피관리 좋은데 피 많이 깠어요 지금 썬칩 반밖에 안 남았어요 피 자 이렇게 초월했을 때 때리면 이제 오우야 피 다 깠는데 이겼다 이겼다 뭐야 왜 이렇게 쉬워졌어 갑자기 헤헤 이 말은 내가 접수할게요 헤헤 얼른 타 아들 옆동네 먹으러 가야지 헤헤 네 그렇게 오늘 아빠와 나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추억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